지난 3월부터 보도해드렸던 전남도청에 700억대 사무관리비 사태가 불거진 뒤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돌아오는 전라남도의 답변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MBC 취재진이 이 답변대로 사무관리비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전라남도는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 정황을 MBC가 첫 보도한 건 지난 3월 23일.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모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구매대행 방식으로 사적물품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사무용품과 무관한 사적물품이 구매되더라도 구매대행에서 생산되는 견적서에는 볼펜 등으로 뒤바뀌는 구조. MBC는 이 때문에 전남도청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결제 과정에서 첨부된 영수증과 견적서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열흘의 기한을 기다려 MBC가 받은 것은 비공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의 정보 공개 요청과 도의회 자료 제출 요청에도 전남도청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전남도청의 자료 비공개는 비단 사무관리비 집행 세부 내역뿐만 아닙니다. 올해에만 769억 원에 이르는 사무관리비 총액의 규모도 당초의 전남도는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했었습니다. 일산시에서 거의 좀 보고하고 있다는 게요. 아마 연락할 겁니다. 700억 요원 전체가 잘못 쓰인 예산은 아니라면서도 정작 매점을 통해 구매 가능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숨기겠다고 하는 불순한 생각밖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4억 원짜리 업무 추진비는 공개하고 있는 전남도청. 하지만 769억 원의 사무관리비는 정부 공개 청구 절차 뒤에 숨어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